잘 알고 있는 거죠. 스피드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조금은 늦게 뛰어도 확실한 한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공간에 더 깊게 패스를 시도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상당히 재미있는 상황이 나왔는데요. 나인 선수가 주심에게는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하는데 그 어필을 하면서 장슬기 선수를 일으켜 세워줍니다. 네. 장슬기 선수도 지금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히려 장슬기 선수가 조금 침착해라 라고 이야기를 다독여주는 또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네요. 정말 승부욕이 넘치는 선수들이지만 그라운드 안에서 정말 이런 멋진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. 높게 뛰웁니다. 마지막 윤형글 골키퍼.